컷. 컷. 마무리는 네가 해.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역시 최선생이야. 하여간 빠르고 깔끔해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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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 꿀꿀하면 오랜만에 도파민 분출하러 다녀오든가. 안그래도 클럽 안간지 오래됐는데. 그럴까요? 같이 가실래요? 어 허리야. 어 무기야. 괜찮아? 안되겠다. 안되겠지. 그렇게 춤이 안된다. 선생님. 선생님은. 누군가 너무 그립고 보고싶으면. 어떻게 하세요? 별거 있나? 보러가면 되지. 보러가면 되지. 보러가면 되지. 마음으로 보면 되고. 마음으로 보면 되고. 물이 안 ca여. 부채가 안 된다구요. 음. aza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2백을 세고 계시오. 내 꼭 그 안에 돌아오리다. 나 숨기려 해도 이미 너를 보고 있어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여기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. 노궁이라는 혈이요. 신장이 지치고 피로할 때 이것을 이리 눌러주면 마음이 맑아지고 생계가 돈다오. 내 곁에 있어줘. 꿈에서라도 내게 머물러줘. 오우우 baby 오우우 감사합니다.